형, 괜찮죠, 이거? 성우 찍은 거. 좋은데요? 나 아까 하늘이 베스트샷 있어. 어우, 느낌 있다, 이거. 옛날 홍콩 영화에 나오는. 사진을 한 장씩 돌려보며 지구 반대편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 어느새 사진첩은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과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몇 번째 떠나도 여행 첫날의 모습은 비슷하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숫자를 세고 처음 보는 길을 찾고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맞닥뜨린다. 처음이라 서툴고 낯설게 어설프지만 돌아보면 함께 웃어줄 사람들이 있어 다시 들뜨고 만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는 건 이렇게나 설렌다. 작은 곳에서 알아냐라 도왔습니다. 여기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grand 그렇게 된 건